. 아이씨. 뭐하나 오우야 와 다 먹어 응 안걸려 아 오우 개빡스 폴로 감사합니다 되게 안내미시네 오우 어 왜? 오 호호호호호 잽을 먼저 넣고 신사한다 했다 그럴 수도 있구나 호호호호 뭐야 이거? 아휴 이 안을 벼붓잖아 크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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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5 피디 백하 어이구야 뭐야 끙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브가 안좋은가 왜이러노 아 왜맞아 빵빵 와 죽네 다행이다 왜 아 아 아 아이고 오 되돌걸렸네 크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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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오예 아 오 아 안 돼! 아아 나를 그럴 줄 알았는데 참았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시대로 올렸네 아 시대로 올렸네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 잘 나와 아 왜이래 우와 나라 아 뭐야 아니 저기 왜 점프가 나왔지 아우 으아아아 나이스 아아아아 다행이들 다행이들 우와 우와 어떻게 막지 또 같이 죽어놨어 너무 쉽게 갈라 했더네 호호 아 어 얘 아 왜 맞는거야 자꾸 아 잠깐만 안되는데 어우 위험하다 어 뭐야 아몰랑 덮어네 왜이래 어떻게 하하 우와 다행이다 카즈이 어퍼라서 살았네 카즈이 어퍼라서 살았네 카즈이 아... 좋텼네 아리! 따라오네 하아... 어어어어 지네 아 왜 아 지렸네 초풍이 나올줄이야 아 대쉬 아 지렸네 아 왜 힝힝 헬로 와 잘 먹었다 아 또 가다봤어 아 좋은데 아유 쫄래라 예 레이나 이스나 헬로우 그거는 콤보 넣을때만 쓰는거같은거 한번 해볼까요 아핳 안되노 워낙 상대가 잘하다보니까 저도 긴장돼놔 우와 대박 안되네 아니 안된다 야 이거 너무 아쉽다 벽과왕만 됐어도 아잇귀 늦었다 늦었다 어 어떻게 막았냐 뭐야 왜이렇게 막해 아니 왜이렇게 막혀? 아니 왜이렇게 막혀? 우와 와 마신 오지네 아 그 형님은 워낙 손 스킬이 좋으시니까 저는 손 스킬이 안좋았어 나이스 오우 다행이다 나도 드디어 배리어 초쿵 와 위험했다 마를뻔했다 엄마야 오오 그 빈틈이 남아있었어 대박 좋아요 이거 안섰어 원투에 써요 뭐임 따가워 아 아 또 자꾸 가담았네 왜 아 14분 들어가는데 아 아 잘 피했는데 히야 나이스 나이스 오우야 아 아 아 아 잘 참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총풍했는데 아 내가 머리 없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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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드디어 배려 초풍 아 도대체 맞춰보네 호고고고고고고고고 대박 아 기다렸다가 썼는데 너 왔냐 형이 갈게 라운드 2 파이트 뭐임 이거 어마어마한데 아 또 터프 쓰는 줄 알았다 와 죽었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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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세에 역시 밀리지가 않으시네 저렇게 밀면은 한 번은 걸릴줄 알았는데 기세에 역시 밀리지가 않으시네 기세에 역시 밀면은 와우 야이 컨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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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노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콤보 돌려고 한건데 저 콤보 대각선 왜지 뭐야 왼손 했는데 잽이나가 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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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았다 씨 아시였어 아 형님 우와 템 마진캔 얻었다 쟁잡기 초풍 얻었고 어 레그 뭐야 아 제발 어 롤룸하다 따옹 아이씨 순간 랩 뭔데 어 롤백 프레임 떴어 뭐해 뭐해 아 으리오리 Wit 목숨을 걸고 쐈다 하다 워어 아 왜 안걸려 아이 아이고 또 시계 등치다 너무 센데 흘렸네 아 너무 아쉽다 오 형님 아이고 뚜둬만다 아 막았네 아아 저 꽁 끝처럼 털리네 이제 쩐다 우와 아 형 아 걸려버렸다 이제 딱 딱 어까누 죄송합니다 아 안나가노 아 왜 아유 나이스 나이스 아쉽다 대박 아하 끝거리가 딱 맞았네 어 아이고 개 안보인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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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너무 뻔했다 너무 뻔 으 copies 초풍 타이밍이 예술이다 들어갈때 싹 나와서 다운 당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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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이야 아니 이거 자석이야 자꾸 딱 나갈때 초풍이 나오네 아 왜 맞아 아 안걸렸어 아 왜 자꾸 맞아 아 까비 어 내가 시계를 돌아가지구 시계상 초풍을 뜨고 있었는구나 자 음 우와 아 객전 객전 불편하자 아 아니 13인 터퍼가 지는 초풍 오지네 아 아 야 뭐하나 어 어 아 아 나도 초풍했는데 아 자꾸 초풍 저거 베리어에서 지네 아 저 어떻게 하네 아 아 아 아 아니 나네 아 아 마주평 아 아 미험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와 위험했다 초폭을 할 뻔했다 또 우와 지린다 아 이거 왜 왜 아우 형님 이래서 보아꽃 보아꽃 하는구나 오진다 개시원하네 아란데 그냥 쳤다 아 안되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힘든데 재밌네 아 아 아 아 타이밍 예술 레이나는 짭이죠 아 아 죽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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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시간이 많은데? 와 저 짧은 사이에 심리를 읽었단 말이야? 대박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한 번 배웠다 와 저 짧은 사이에 대단하다 아 진짜 대단하지않아 형 리스펙이다 진짜 어 나이스 쩐다 아이고 어우 다행이다 크으 짱잘해 아 어떻게 잡았어요 우와 이렇게 가는 아 대씨 이라 뭐임 이거 아 졌다 아.. 뻔했나? 뻔했어 뻔했어 으흠 아 안좋아 아 바보야 그렇게 해주면 똑바로 좀 뭐임? 와우 콤보 오 진다 오우 와라 콤보 아 안좋아 나락때문에 심리가 다 꼬여버렸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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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에에에에에에에!!! 나이스 오우 다행이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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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 됐다 왜 이렇게 되냐 뭐해 뭐 아우 다행이다 미스 났어 막았어 진짜로 좋아요 와우 나이스 홈보 와우 잘 들었다 오우야 초풍 날까봐 쫄았다 아 늦었다 안앉쳐 와 안앉쳐 아우 어떻게 그렇게 페이크를 많이 걸었는데 딱 맞게 맞냐 아 와 초풍 쓸걸 아 많이 참았는데 아쉽다 와우 와우 완전 나 배 무서워요 와우 오우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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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지 야 뭐임 이거 안썼어요 우와 패드 아이고 아 왜 아 걸렸다 이게 흐 아 아 왜 하 으 으 아 왜 으 으 으 6 또 또 으 그런데 땡 아 왜 이런 아 억울하네 아 야 죽었다 아 자꾸 똑같이 맞는데 내가 보니까 토모 토모 안녕 안티 안티 아 이런걸 맞으면 안되지 좌종이잖아 어휴 좌종 맞으면 안돼 좌종 에라이카리 우와 무서워라 어떻게 거기서 저풍이 나오지 아 아 아 아하하하 기호 뭐야 나이스 드디어 나오면 배려좋게 으응 아 아 아 아 드디어 나오면 배려좋게 왜 따라와 아 아 아 아 아 1번째 FIGHT 상상도 뭐했다 대박 아잇잠깐만 우와 형님 우와 진짜 쫄았다 진짜 쫄았다 우와 아잇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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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와 아주 쫄리네 재밌다 긴장되면서 재밌어 라운드1 이런 음 까 야 여기 안걸리 데미지 데엠 너무 멋있었는데요? 와 암프가 오래여지면 당했네 아 아유 이거 너무 많이 맞아 너무 많이 맞아 차피치차리자 야하하하 나이스 나 웃었는데 아 망했다 자정 너무 많이 맞는다 내가 난 못맞추면 돼 아이씨 나 썼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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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예술이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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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다 생각하고 바로 가겠네 우와 잠만 못 때렸네 화이트 화이트 감사합니다 와 내가 지네 화이트 아니 아니 아 어 보이나봐 진짜 아우야 지배 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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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노랬는데 하아 늦었네 따라오나 오우 몰래라 나이스 나도 베리오 아 따라와 아 그만 따라와 아 대쉬 아 대쉬야 좀 도와줘라 랜탈 랜탈 3.2.1.2.5. 2.2.5. 도 Benny! Intement 프anno 1, fight 아이치 개막 아 형 아 아우 다행이다 아휴 최강자전 아니고 상대가 최강이고 전 아닙니다 지렸다 아아 진짜 눌러버렸어 진짜 형은 맞아요 진짜 형이에요 나이스 다행이다 아 와아 오진다 뭐임 지렸고 아 기상 약속 했거든요 최강이 빨려들어 오진다 화이트 와 천재 어어어 어어어 와 천재 와 야 마신이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또 끊어질라그래 안돼 인터넷 정신차려 야 비그치지 않았니 인터넷 정신차려 인터넷 인터넷 정신차려 야 인터넷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GG 대스 고생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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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